펑펑의 전설적인 배우 주윤발이 권장 이상 서울 후 근황이 전해졌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그는 최근 영화 별교와 도신 홍보에 나설 정도로 권당했으나 지난 4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모든 홍보 일정을 취소했다. 당시 그는 이번 주 계속 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나기로 약속했었는데 이틀 동안 몸이 불편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관객들을 만날 수 없게 됐다. 잘 회복해 다시 극장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겠다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후 그는 상태가 악화에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현재 혼수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5일 뒤 그는 무대 인사를 통해 관객과 만나며 완치 소식을 알렸다. 주윤발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지만 밝은 표정으로 관객과 사진을 찍으며 건강한 모습을 보였다. 중학권 톱사 주윤발은 영화 영웅본색 첫혈상웅, 도신 와호장용, 황후아 등에 출연하며 한국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중학권 지역에 출연하며 연결한 광복에 관객들을 만날 수 없게 됐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